안녕하세요 드림직의 차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자 오늘은 레미탈과 벽돌을 하차를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약 두세 번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냥 골목길 같은데 좀 위험한 골목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레미탈을 한 발에 떠서 후진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뒤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비탈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에는 그게 표현이 안되는데 지금 이 부분 옆으로 또 단차가 굉장히 심해서 떨어지면 큰일나죠. 그리고 또 보시면 저 뒤쪽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처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후진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못 내려가죠. 워낙 비탈이 심해서 그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내려가는데 간단한 일이지만 솔직히 머리털은 쭈비쭈비 씁니다. 이런 곳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 폭이 결코 넓은 곳이 아니죠. 제가 앞에만 보면서 내려가다가 잘못하면은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후진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후진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낮은 파레트 같은 경우 앞으로 내려가도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시멘트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멘트나 레미타 종류 요거 한 파레트가 2톤이죠. 2톤을 발끝으로 앞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처마가 나와있죠. 이곳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요 처마 부분 지게차에 닿으면은 저거 다시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닿아서는 안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회전을 하는데 또 자동차가 한대 있죠. 앞쪽까지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평평한 곳에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회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뭐 간단하죠. 앞에 차량이 한대 있어서 그것을 또 빼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기 앞에 하얀색 차가 있죠. 작은 화면이 전면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하얀색 차가 한대 있습니다. 저 차를 빼줄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다시금 후진을 하죠. 저 차가 빠지고 나면은 이제 제가 갖다가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후진할 때도 공간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밑에 보면은 그 하수구 매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 저기 보이시죠. 그라우팅이라 그러죠. 저 저런 것도 지게차가 밟으면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게차 무게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별별 돌발 상황이 다 생기고 있어요. 도로가 아니면은 저런 곳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자 이제 차량은 빠져나가고 갖다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올라올 때는 후진으로 올라왔어요. 후진으로 올라와서 벽돌 한 파레트 이것만 갖다 놓으면은 작업은 끝입니다. 역시 벽돌도 들고 앞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후진으로 내려가서 저 아랫부분에서 회전을 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위험한 작업이죠. 지금 이곳에서 지겟발을 꽂으러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양쪽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위험하죠. 이런 곳 지겟발 꽂으러 들어갈 때 양쪽에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 확 달려오다가 지겟발에 부딪히는 영상 닐스나 쇼츠 같은 곳에 가끔 올라오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게차 작업 이렇게 도로에서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골목길은 더 위험하죠. 더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한 파레트 아까와 똑같죠. 내려갑니다. 단차쪽으로 떨어지면 지게차가 전복이 될 위험도 있고 또 워낙 급경사래서 지게차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길이 안 미끄럽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다음 길이 미끄러울 때는 이런 길 절대로 내려가서도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지게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밀려 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마른 땅일 때나 내려가는 거지 비가 온 다음 또는 눈이 온 다음 이 노면이 젖었을 때는 저 정도 급경사라면 지게차가 밀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짐을 들게 되면 더 많이 밀리거든요. 요즘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눈 올 때 비 올 때 내려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전해서 내려 놓는데 좋지 않죠.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는 비교적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위험성이 내포된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지금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은 저 위에까지 크게 경사가 급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실상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차가 한 대 있잖아요. 작은 화면을 보세요. 왼쪽에 차가 한 대 있고 저 위에 언덕까지 차 높이보다도 더 높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저 차 높이보다 더 높은 언덕입니다. 그럼 그 각도가 어느 정도 될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언덕길이죠 이곳이. 이런 곳 항상 위험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 오거나 눈 오고 또는 얼었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이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이 제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